암호화 기법 가겠습니다. 첫번째로 비밀키가 있는데요. 비밀키 같은 경우는 대칭키에요. 대칭키는 뭐에요?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일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대단이라고 암기하시면 되요. 비밀키의 비, 대칭키의 대, 단일키의 단, 비대단. 그래서 비밀키는 대칭, 같고 비밀은 하나다. 단일키, 비대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동일, 같다가 아까 제가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칭키, 서로 동일한 하나, 하나니까 단일, 하나의 비밀키를 가진다. 그래서 비대단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하고 복구화할 때 속도가 빨라요. 왜? 대칭, 단일. 그 다음에 단일키이므로 알고리즘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크기가 작아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많아지면 그 대신 관리해야 될 키, 개수가 늘어나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대단,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대표적인 방식은 데스 방식이 있어요. 비대, 데, 데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죠. 비대단, 데스, 대칭키, 데스 이렇게. 이게 바로 비밀키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왜 공개를 하느냐? 비대칭이거든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공개키, 비대칭, 그 다음에 이중키. 공비, 공개키 때문에 하나는 비대칭,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암호화하고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거 뭐예요? 비대칭. 그리고 두 개의 키를 가니다. 그래서 이중키. 얘는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려요. 아무래도 키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암호화할 때는 공개하고요. 복호화할 때는 비밀키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암공복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암공복비, 암호화할 때는 공개한다. 암공, 그 다음에 복호화할 때는 비밀키로 한다. 결론적으로 비밀키로 알고 있어야지만 원래대로 돌린다라는 거잖아요. 암공복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중키임으로 알고리즘이 복잡하고요. 파일의 크기가 커요. 또 하나, 암호화가 공개키임으로 키의 분배가 쉽고 관리해야 되는 키의 개수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알사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공개했기 때문에 알사라면 다 한다. 알사.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중 정보보완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안정성은 키의 길이라든가 키의 비밀성 유지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안정성, 길이, 비밀 유지 여부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암호화와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하다. 비대단, 대칭, 동일 맞는 거죠. 동일한 암호화 기법. 세 번째,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암호화나 복호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공개키죠, 공개키.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공개키는 비대칭 이중키이기 때문에 암호화, 복호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고, 그래서 비밀키 같은 경우는 느린 게 아니죠. 이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많아진다.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관리해야 되는 키가 늘어나는 거 맞는 거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